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전공의나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지금 정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공의들과 의과대생들을 생각하는 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가지고 개인의 발견 개인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방송의 여러분들 전반적인 진행 방향도 선거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 나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그 이유는 개인과 나라 문제를 분리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서점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경제사 책이 한 권 나온 것 같아요. 20세기 경제사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책이 나왔네요. 대개 이제 미국도 학문적 풍토로 보게 되면 태평양 버클리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대개 좀 사학계도 진보적인 색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책이 이제 이런 책도 사관으로 보게 되면 진보적인 색재가 굉장히 강한 교수님이 쓰신 건데 명성이 있는 분이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월드스튜리니라는 뉴욕타임스라든지 에코노미스트라든지 파이넌스 타임즈라든지 또 폴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격찬을 했네요. 뭐 격찬을 한다고 여러분 전부를 다 그대로 고스란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보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버클리대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모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냈는데 다른 연대는 1870년 아마 1876년도에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1870년은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이제 막을 올린 시기고 다른 시점에 마지막 기간은 2010년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끝을 맺었는데 작가가 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글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브래드퍼드 덜롱 프랑스갱가 1960년 보스톤에 태어나서 현재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님 경제사학을 하신 분이니까 진보적 색칠을 갖고 있는 제목만 보더라도 대개 어떤 책인지를 알겠지겠냐 이렇게 제목을 보더라도 이제 뭐 대공항 파시점과 나치점 주목할 만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서평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경제 위기에 북방세계의 정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장기 20세기는 2010년에 끝났다. 이렇게 이제 사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죠. 2000년도에 닷컴이 붕괴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2008년 때는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고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이 학자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끝났다. 그리고 2016년에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확인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긴 체계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냥 2008년도 큰 대불황 정도 하나지 거뜬히 자본주의는 여러분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다음에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나아질 것이고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인류가 종말을 과하지 않는 한 우상향으로 여러분들 업다운 업다운을 반복하겠지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1인당 실질 gdp 통계가 참 미로운 게 나왔네요. 1946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연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거죠. 전 세계가 이런 성장률이 평준화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2008년도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여기지만 긴 세계 역사에서 보게 되면 호황 다음에 불황이 온 불황이 조금 심하게 온 그런 사건 정도로 치게 되면 굉장히 세계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했는데 여기 또 이제 논평을 할 때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유토피아는 오지 않죠. 유토피아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이 갖고 있거나 인류가 갖고 있는 재화 자원이랑 상당히 한정됐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고 유토피아를 기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20세기 그 야단 법석을 지어 가지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을 기화와 가난함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세계사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역사고 자유가 확대되는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역사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국가마다 그것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뭐 홍콩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앞으로 그런 운명이 안 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870년 1위로 세계의 평균 성장률은 매년 약 2.1%에 이르러서 한 세대마다 경제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와 전 세계 경제가 대침체인 읍에 빠질 때까지 약 140년 동안 인류는 번영을 그대로 했고 이 시기는 경제의 시기였다. 그 이후도 계속 경제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항상 세계 역사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낙관론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격언처럼 또 여러분들 회복해 가지고 우상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지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한국이 좀 혼란을 겪더라도 나라가 요절나거나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성장률이 침체가 되고 삶이 좀 고단하겠지만 또 그 사이에 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관론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반드시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고 지금은 좀 비싸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1870년부터 2010년까지를 장기 20세기 가장 좋았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 이후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삶의 좀 고단함이라든지 조금 우울함 같은 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과 함께 인류가 번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역주행을 하게 되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친시장적인 생각 친시장적인 정책 친시장적인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꾼들이 등장해야 뭡니까 반시장적인 시장 역주행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도입하고 관외의 영향력과 크기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예산 규모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주저앉는 겁니다. 역사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과 함께 인류는 번영했고 시장과 함께 국가는 번영했고 2010년 세계 평균 1인당 소득은 140년 전 19세기 무렵 18세기 무렵이었죠. 1300달러보다 8.8배 늘어난 약 1만 1000달러가 되었다. 그 뒤에 무슨 전쟁 파괴 이런 것은 그냥 사족이니까 이 사학자가 진보적인 색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족을 붙인 거고 계속 뭡니까 삶의 질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삶에서 오는 그런 약간의 우울함이라든지 정치적 불안정성이란 이런 부분에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보시면 특히 젊은 날에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 시장주의자 그다음에 칼 폴라니 분배주의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 뒤에 이제 정치적 해석은 조금 이분이 갖고 있는 시각을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함께 파멸이 찾아왔다. 파멸이 찾아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조정기관이 찾아온 거죠. 조정기관이. 그리고 2016년 도널 트럼프에 당선 이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상징적 사건도 아니고 이분이 도널 트럼프에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인데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치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상은 계속 우상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시장적인 체제와 제도를 갖춘 국가가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서학개미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자산을 미국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것은 박수받아야 될 마땅할 일인 거죠. 그리고 역주행 반시장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정치가 자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정체가 되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겁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 견해가 자유의 확장 역사 개인의 기본권의 여러분 확장 역사 생산성의 확장 역사 기술 발전의 역사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마치면 좀 쉴 때 주로 유튜브에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꼭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리스를 많이 보는데 그리스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섬 하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스의 그런 유튜브들이 찍어놓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거 하더구먼요 저력 있는 나라네요. 400년간 오스만터키 이름 지배를 받았는데도 소위 자립심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 그렇게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고 곳곳에 국기를 달아놓은 걸 보면 자기 나라를 되게 사랑하구나 셀프인디펜슨트가 굉장히 강하고 좀 웬만큼 여러분들 큰 그런 섬에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걸 지어놓은 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한반도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가 능숙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운명을 다른 데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거고 국가라는 것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나라에서 낫기 때문에 꼭 그 나라에 살아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더 나은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다수의 생각이 어떠냐 이야기 다수가의 반도적인 기질이 강하고 좀 폐쇄적이고 반시장적이고 친분배적이고 그러면 그 나라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성장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미코노소, 크레타, 아데네, 산투리니 일주일 전에 다녀오셨네요.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여행도 여러분들 여행 다니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때가 있고 세월이 얼려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천금을 줘도 그런 데를 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그게 그럼 나이가 좀 들어서 가지 그때는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요컨대 세상은 앞을 향해서 계속 진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 생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건데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정정이 불안해지게 되면 모두가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리스가 많이 회복을 했네요. 그리고 천혜의 자원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참 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